좋아 부드러워 좋아 다 죽었어 보여주겠어 고 볼 나 일자 나 일자 아 아 못내렸어 무슨 무슨 필요없어 내린 애들 없는데 있어 이쪽으로 안내렸을 뿐이야 죽었어 죽었어 AK들어서 엠포즈 들었어 죽었어 총알이 없어? 뭐야 누구야 형 왜 이렇게 숨질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파밍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번엔 귀엽고 룩을 망설치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야 나 2레벨 가방 하나 먹고 가 온 김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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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2층에 3층에 나 2레벨 가야지 오지마 형식이 나 1초로 갈게 그럼 아니 굉장히 내가 가까워서 헛수고 할까봐 그런거야 여기도 배량이 있다 우지 밭이야 여기도 배량이 있다 2층에 왔다 2층에 왔다 아니 재석이 형 아니 나 가방 먹으러 갔다가 그렇게 된거지 어 나도 내려간다 나도 여기 여기 1층 떨었나 여기 안 털었을걸 야 뭐 이렇게 여기 병원이 오늘 이렇게 썰렁하냐 오 1층 털어 어쩔 수 없이 우지를 2개를 데려야 아 시끄럽게 땅땅거리고 있어 죽이지 못하면 죽이지 죽이지 말던가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어? 놀스가 아니고 하이버가 없어 하이버 하이버 나왔다 하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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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물을 좀 하겠어요 나도 하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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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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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스 먹은 사람 너 부스스 먹었어? 내가 대용난 탄창들인 어 팔베이 좀 팔베이 좀 먹었어? 아니 뭐 여기 파밍 안 할 거야? 아 내가 갈게 그럼 야 누가 온 거야 여기 아 아 여기에 적어 있어 재석이 형 UMP UMP 있고 나 지금 갓권하고 M4 들고 있어 아 알았어 굉장히 내가 좀 뭔가 어 좀 건방졌어 아 아 아 쿠폰 시간 30분이면 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쿠폰 시간이 한 시간 남았대 또 충전해야 돼 아 탄창? 내가 탄창을 준다고 그랬어? 아 대용량 먹으러 왔구나 왜 왔나 했네 어 아 저기 AK 총할 필요 있어 나중에 AK야 오우 재석이 형 슈퍼점 오케이 땡큐 아 과연 AK가 나을래나 근데 AR 보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AK는 뭐야 파밍 안 하고? 털었어 파밍 안 하고? 털었어? 안 털었어 큰집을 안 털었는데 나 보라고 창고는 내가 털었고 창고는 내가 털었고 한참 가야 되냐? 충전 좀 하고 올게 AR 보정기 AR 보정기 어머 야 없어 없어 있어 나 좋아 M4 앰프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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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이 없지 아이씨 어 나도 오토바이 타고 가야 야 오토바이 타고 가자 여긴 어디야? 직패드 반동이 없지 부터에서 반동이 심해 어? 오토바이 어디갔어 내 오토바이 아니야 20인데 그럼 여기 없어 cuenta 으쌰 으어 네 자자자자 뭐 뭐가 있는지 없어 아우쌰 으쌰 아이씨. 어어씨. 어어씨. 어씨. 아 진짜 수민이 데려오는 거야. 수민이 데려온다. 아 미리 얘기하지. 어 또 버릴 줄 알았어 냉정한 녀석이라고 그래서. 5.56mm가 에러네 소음기 없나 소음기? 없어 그럼 2배율 필요하라는 사람 2배율 2배율 나도 2배율 필요한데 8배율 고마 5.56mm 카구팔 있어? 카구팔이 있어? 카구팔이 있으면 앰퍼 받아 앰퍼랑 카구팔 바꿔줄 수 있어 아 근데 내가 배율이 없구나 카구팔 카구팔 1.55mm 1.55mm 1.5mm 1.55mm 1.55mm 1.5mm 1.55mm 크리무스크러 간다 바로 어? 크리무스크러 아 이거 탈자 여기 안전하지 나 뒷집 갈거야 네미어로 두명 내려야지 틀렸다 들어갔을걸 들어갔을걸 야 이거 첫번째냐? 두번째지? 아 두번째다 두번째 왜 탈자? 우리 호스피털 거의 저기로 했는데 직칼강에 있는데 아 이쪽에서 왔어 아까도 앞에 날아가는거 경로 보니까 언덕을 점령하러 가나? 우리 호스피털 우리 호스피털 우리 호스피털 잠깐 봐 눈들려나 거래되도 되고 이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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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베율 먹고싶다 아씨 쑑하고 아 AR? 없어 버렸어 망고 떨어트렸어 왜 이렇게 멀리서 이베楠 배율이 있어 뭐 탈배율 어? 가자 가자 여기 M4 개마리파 있는데 나 있어 나도 있어 나 있어 분명히 힘들게 넷 셋 다시 아가 서 있네. 어 열려 있어. 틀렸다 틀렸다. 거기서 건너왔네. 건너왔네. 어. 일비에서 건너왔네. 일비에서 건너왔어. 그럼 이 앞부터 털었을 확률이 높고. 털고 있을 확률이 높겠네. 어. 어 잠깐만. 엠시민이 막 버리고 갔네. 위험해. 예. 오 막 진화도 아니네. 아 나 아니야. 어휴. 아휴. 아휴. 다 털었어. 아휴. 아휴. 갑자기 쏠뻔 했어. 김흥식이. 아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힘이 가려져가지고. 뭔데. 주거 봐서. 여기야 여기 원 좋아 원 좋아 여기네 다시 기 오겠네 차를 두고 갔다? 아 그래? 야 여기 털렸어 어 보트 하나 들어왔어 보트 하나 들어왔어 어디에? N이 계속 올라간다 나 근데 8배율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지나갔다고? 어 N쪽으로 N쪽으로 가고 있어 N쪽으로 갔어 N쪽으로 보트 있는데 여기? 내가 센터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아 다 털려 있으니까 되게 불안하네 일단 여기선 계속 있어야겠네 그지? 파페를 가봤더니 깨끗하게 털려있어 파페를 가봤더니 깨끗하게 털려있어 전부 다 저 안 털려있어 전부 다 저 안 털려있어 전부 다 저 안 털려있었구나 전부 다 저 안 털려있구나 더 안 털려있었구나 아 이번에 좀 아까 비행기 멀리 지나가는 것 같던데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는데 어휴 충성해 놨어 내가 썼어 내가 한 방 사봤어 엠방에 아 기 올라가네 저쪽으로 뜨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어 깔끔하게 틀었어 아 또 올렸듯이 그냥 포장기 엣살 있다 있어 저격이 없잖아 아 그 봐 진짜 들어가야 돼 우리 언덕에서 내려올게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도 들어가야지 당연히 저쪽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거든 우리 뒤는 없겠지 우리 감사합니다. 파라다다다다다다. 어디? 저 혼자였나봐. 아니야. 그기절했었어? 응. 어 야 아 시발 난 들켰다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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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 저기 저기 그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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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뒤에 있어 언덕으로 올라오지마 안되 언덕으로 올라오면 죽는다 내가 계속 보고 있을게 거기 그쪽 방향에서 집 3개있지 앞으로 창고있고 이 3층집 있고 그 뒤에 1층집 있거든 거기에 숨어있어 그 코너에 음? 아 난 쏘지 말걸 그랬나보라 언덕위가 능선위가 아니고? 능선위가 아니야 뒤야 우리 뒤 음? 음? 감사합니다. 배열이 없으니까. 배열이 없으니까. 지킬 체베 와우 오우 칼굽팔 하치야 용감하게 나가있냐 해우소에 있구나 아이씨 해우소에도 있어? 해우소에 있어 거기 있는 해우소 거기 있는 해우소 저 멀리 나는 아이씨 아이씨 어디야 지금 오른쪽 왼쪽 교전이 벌어졌어 아이씨 어떻게 사이 좋아 보여 막 주사 먹고 약 먹고 해우소에 있다 오른쪽 해우소에 해우소 저 해우소를 털지 않는 이상 뒤 이상 인터컵 열고 땡 해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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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소